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동해 왔어요 동해 아니다 그러네 부산이네 진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생장 가야겠어요 수고생장 가야겠어요 일단 호피폴라 써볼게요 호피폴라 쓴대요 호피폴라 호피폴라 오오 안돼 지워지지 않아야 돼 호피폴라 왜 와 먹었지? 멘트 좀 해봐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영서야 일로와봐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끝나고 부산에 온 분용으로 바다에 왔습니다 이거 더블터치하면 후면카라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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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워어! 하하하 아니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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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이렇게 둘이 오랜만에 시간만 내니까 한상이가 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라이브 라방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조금 크네 바닥 떨어지면 갑시다 올 한해 다짐을 한 번 보도록 하고 와 우선 신발 보셨네 다들 들어오세요 바닥까지 왔는데 한 번 빨리 들어와요 난 괜찮아요 가봐요 내 목소리 들레니 가봐요 여기 근데 어디야? 해운대? 해운대 여기 해운대요? 몰라 바다 아니에요? 해운대 같은데 모르겠어요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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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 이 노래 바다야 바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지내고 있니? 지옥의 컨셉죠 왜 이렇게 이렇게 와 형 800명도 왔어요 목소리 들려달라고 했어 제 목소리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감규범살 걸려서 완전 굉장히 대박이었어요 와슬아슬했다 우리 애들 잘 노는 것 좀 보세요 저기 그러니깐요 용서가 특히 신났네 완전 완전인 것 같아요 용서야 용서가 특히 신났네 올해 우리 호피콜라 목표 다짐하면서 시원하게 바다를 갔다 오자 맨날 이러면 맛있게 그래 입수 한번 하자 그래 한번 입수해 저는 발 입수로 충분합니다 오케이 나는 사실 프론트맨 사실 자신이 없어 그럼 입수를 차라리 머리부터 하는 것 같아 입역감 뿐이 아니 머리를 이렇게 형님 한번 한번 희생하자 고래 호피콜라 대박 용서 내일 학교가자 아 내일 학교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지금 어두워졌어 근데 건물이 너무 예쁘다 뒤에 건물이 진짜 어두워졌다 이제 어두워졌다 용서야 입수 저한테 그러 용서 입수 가자 용서 입수 가자 용서 하반 가리 고생하고 가리 가이바댓 여기보구 평양이 불안한 아이아민 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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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취재하시는 거예요? 뭔데? 형 좋아 좋아 옷이에요! 이거랑 바꿔 찍는게 몇 번 얼마나 보고 계세요 형? 얼마나 보고 계시면 보이시면 안 되죠? 891님 와 대박 형님! 맏형으로서 한번 진짜요? 발바닥만 여기 바닷가를 다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머리 까만 여기서 저 지금 발 쩔어졌어요 바스킹하시죠 1 2 3 4 2 1 2 3 4 2 3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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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